포식자 피식자의 진화 원칙 항상 제자리다 포식자 먹는 사람 먹히는 애 라는 거지 로이스 캐롤의 이 작품에 따르면 작품 이름이자 책이라고 책인 것 같아 이 책에 따르면 이 책에서 레드 퀸은 그 레드 퀸이라는 애는 데려간다 앨리스를 데려간다 레이스 경주를 경주에 데려간다 경주 countryside 시골을 통과하는 경주라고 하면 돼 시골을 가로질러 경주하는 거 있나봐 아무튼 거기 달려 데려가 그들은 달려 그리고 그들은 달려 하지만 앨리스는 발견한다 대문장을 그들이 여전히 나무 아래 있어 똑같은 나무 아래 있대 근데 여기 from 뒤에 from 다음에 여기 나무가 생겨야지 tree 그 나무로부터 시작한 그들이 출발한 그 똑같은 나무 아래 여전히 있다는 것을 발견해 달리고 달리고 달렸는데 계속 그 제자리네 그래서 그 레드 퀸이 설명한다 앨리스에게 여기서 너가 봤듯이 그리고 여기서 구조가 뭐냐는 이거를 가져 이걸 진주어로 하고 봐도 돼 그렇게 봐도 되고 원래 뭐 이 테익스 하면서 얼마나 걸린다 뭐 필요하다 할 때 두 가지로 봐도 돼 선생님 그냥 여기서 비인칭 주어로 보고 부사의 목적으로 볼 거야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여기서는 두 개 다 봐도 상관없다 어쨌든 이건 해석하지 말고 테익스가 여기서 need의 뜻이야 필요해 너가 봤듯이 필요하다 얼더 러닝하면 전력질주 그리고 여기 못 간 내 생각이야 두디 없어 네가 할 수 있는 전력질주가 필요하다 유지하기 위해서 똑같은 장소에 있기 위해서 여기서는 똑같은 장소에 있으려면 전력질주가 필요해 조금 바꿔 말으면은 여기서는 아무리 전력질주라도 결국 똑같은 장소에 있어 이 말이야 아무리 막 달려도 결국 제자리야 이 말이야 생물학자들은 때때로 사용한다 이 레드 퀸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단어네 여기서 진화 원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진화 원칙이래 자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야 만약에 여우들이 진화해 달리기 위해서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 진화해 이건 쏘는 쏘댓이야 붙어있는 쏘댓 부사의 목적으로 해서 간다고 그랬지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도록 그들이 여우들이 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더 빨리 진화를 해 그러면 오직 그 가장 빠른 토끼들만이 살아남을 거 아니야 그지 만약에 여우들이 진화해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 진화해 여우들이 더 많은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그러면 오직 가장 빠른 토끼들만 살아남을 거다 그리고 여기 구조가 형용사나 부사 이너프 투부정사 뭐 쏘댓 캔 바꾸는 거 있었잖아 형용사나 부사 이너프 투부정사 해석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뒤에서부터 하면 돼 투부정사 할 만큼 충분히 뭐뭐하다 근데 이거 하기 전에 봐봐 이너프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지 지금 형용사나 부사 이너프 투부정사 여기 봐봐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면 앞에서 꾸며주는 거야 형용사나 아 다시 이너프가 명사를 꾸며주면 앞에서 꾸며주는 거야 이너프가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면 뒤에서 꾸며주는 거야 명사를 꾸며줄 땐 당연히 이너프의 품사는 형용사겠지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줄 때는 이너프의 품사는 부사가 되는 거고 어쨌든 여기서 롱이 부사야 오오래 어 그러면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거고 명사 없잖아 앞뒤 명사 없지 이거 봐봐 명사 여기 있잖아 명사 있으면 앞에 위치 바뀌면 안 된다 위치 바뀌면 안 된다 어쨌든 투부정사 할 만큼 충분히 뭐뭐하다니까 만들 만큼 충분히 오래 이거네 새로운 세대를 만들 만큼 충분히 오래 근데 토끼의 새로운 세대를 만들 만큼 충분히 오래 근데 또 관계대명사니까 훨씬 더 빠른 어 훨씬 훨씬 빠르게 더 빨리 달리게 훨씬 더 빨리 달리는 어 토끼의 새로운 세대를 어 만들 만큼 충분히 오래 살 거다 계속 못하지 않겠지 다시 한번 만약에 여우들이 진화한다면 더 빨리 달리기 위해 진화한다면 여우들이 잡을 수 있도록 더 많은 토끼를 그러면 오직 가장 빠른 토끼들만이 어 살 거다 훨씬 비극극 강조 훨씬 더 빨리 달리는 토끼의 새로운 세대를 만들 만큼 충분히 오래 어 살아남을 거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봐봐 여우가 토끼 많이 잡아먹고 싶어서 여우가 막 엄청 빨리 진화해 속도가 더 빨라져 그럼 느린 토끼들은 다 죽어 그럼 토끼도 가장 빠른 토끼만 살아남겠지 그럼 토끼들도 가장 빨리 달리는 애들만 납니까? 토끼들도 엄청 빨라져 요 더 빨라져 토끼 더 빨라져 어차피 그래도 얘네 포식자 관계 항상 그대로 유지된다 이 말이야 지금 하고 싶은 말이 그리고 여기서 원래 문장이 and in that case였어 근데 이렇게 문장 끝나고 또 문장 쓰려면 이렇게 접속사가 있어야 되잖아 그지 접수가 있어야 되는데 접속사 대신에 없애주고 짝대기로 했다고 하면 돼 어쨌든 접속사 없으면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잖아 그래서 that을 위치로 바꾼 거야 여기서 that은 그런이야 그런 경우에 하면 돼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 물론 오직 가장 오직 가장 빠른 여우들이 잡을 거다 충분한 토끼들을 잡을 거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물려주기 위해서 그들의 유전자를 비록 못 모일지라도 토끼와 여우들 말하는 거야 걔들이 달릴지라도 그들이 계속 계속 달릴지라도 그 두 종들은 그냥 머무른다 제자리에 있는다 그리고 같은 경우에 있는 걸 liking 얘기arch듬서 참여한번 더 한번 더 확실하여 하다 갔다가 다으냐 아 먼저